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시장 역대 선거 결과가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 서울시장 역대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점령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제도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사전투표를 치르게 하고 사전투표를 사박 5일 전에 양일간 실시하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적시 삭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나린으로 가름하고 이런 것이 채누리당하고 여러분들 한나라당 하에서 김무성당 대표 하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제도는 2015년에 완전히 완성이 되지만 2014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2014년 선거 이전인 2012년도 그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으니까 국내 부재자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댄 게 2012년에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 선거를 다 손을 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작은 규모지만 2014년부터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허교사가 이제 10년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치러진 거의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다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10장당 한 장.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여러분 결과 종합입니다. 서울시장 역대 선거 결과 분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인 겁니다. 2014년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가 붙었을 때부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가동이 됩니다. 1.14% 투입된 위조투표지는 1566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 10명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1분의 10은 진짜고 11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선거를 만진 겁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선거 인수 기능으로 5.35%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5571표를 얻은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박원순 후보가 선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2021년도 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가 출마했지만 폐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도저히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선거인데도 손을 댄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4.89% 646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서울의 425개 동에서 당일 투표는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 90몇 프로 이상인데 사전투표에서는 425개 동에서 절반 정도를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조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채 되지 않아 실시됐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한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대부분 조작값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본 거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지금 정도는 선거 제도가 상당히 여러분들 편편한 운동장에 치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비난을 세세 손수나마 들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좀 처근하게 여기입니다마는 동갑내기로서 남자로서 시민으로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발각이 됐느냐. 여러분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올린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건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들은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방권이 내보다는 좀 짧을 테니까 그냥 선거 조작해 가지고 발표하고 나면 끝이지. 어느 뭡니까 가재 개 붕어 이런들 똥개가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거리를 다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좀 돌려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에 뒤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한 사람들은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대한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냐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뭡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별 특별수를 제조 생산하는 공장 전산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선관위가 만든 데이터를 보건 복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졸로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다 만져 가지고 여기에 유일하게 손을 안 댄 건 선거인 투표 선거인 투표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고 전부 다 거소 관외 청운 효자동 관내 사직동 관내가 전부가 다 이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강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정몽준대 박원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만 여러분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156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10명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운전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시작한 겁니다. 2014년이 바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시작된 행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2014년이 아마 최누리당이나 이런 데가 여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좌익들 함께 포획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1566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지 보시면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11.41%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12.55%로 부풀린 다음에 1.34%를 부풀려 가지고 1.14% 1.1%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1566표를 만든 다음에 10장당 한 장씩을 투입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사전투표의 59%를 얻었는데 그게 아니고 55%를 얻었는데 59% 얻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한쪽에 표를 몰아주니까 정몽준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43%를 얻었는데 39%를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직시를 해야 그래야 선거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 은폐 대열에 들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 가지고 조작을 좀 많이 한 얘기도 보시게 되면 5,5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5,571표는 관내 사전투표를 3,921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를 1,65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5,571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실제로 16.26%인데 여러분들 21.61%로 뻥튀기 해 가지고 5.35%를 부풀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인데 다 만들어진 자료인 겁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익값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박원순 플러스 11% 김문수 마이너스 7%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지난 10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이 대결했던 거고 도저히 박영선은 그때 될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는 박원순 후보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을 합니다. 몇 표를 집어넣고 하니까 꽤 많이 집어넣습니다. 6,466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5,472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0%입니다. 실제 자기가 받았던 것 중에서 5표 가운데 한 표가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네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걸 왜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리는가 하니까 4.89%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본인들이 기분 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판세 분석이고 나발이고 여론자산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이 그냥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번에는 네 장당 한 장 집어넣자 이번에는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자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판세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든 당일 투표에 가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다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명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발표해버리면 이번 선거는 날씨가 안 좋아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고 이번에는 많이 조작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발각돼도 걱정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너거 탓지 못한다.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쑤셔 넣어도 대통령 이라는 사람이 입 하나 그냥 찍 하지 못하고 뭡니까 혁신위원회 가동 해가지고 의사정원 학대가 이런 국민들 눈돌이기 바쁘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좋을 일 아니고 그냥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여기 홍준수님께서 33%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조작값 기준으로 33% 사전 투표자수 기준으로 33%라는 것은 17.5%를 빼앗고 17.5%를 더해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은 두 장당 한 장을 빼서 3분의 1은 진짜 고 3분의 2은 가짜입니다.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그 정도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3% 33% 정도 그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한 7.5% 이상 조작하는 걸 뜻하죠. 그렇게 되면 서울은 그냥 전폐하고 강남에서도 6석을 다 차지를 못합니다. 경기도는 전폐하고 한두석 정도 차지할 거고 인천은 제로인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가만히 계시죠. 예 이거는 2022년미네. 2022년. 이게 종로구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는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3,878표만 집어넣고 사전투표장에 7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투표율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실제는 21.01%인데 24.01%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2.99%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가장 눈치를 많이 본 선거가 윤 대통령 등장하고 처음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2014년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만족한 겁니다. 이 선관위의 인적 세신이 없이는 이 나라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참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전번에 했던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만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서울시장 선거죠. 역사가 아주 깊고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거는 체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